네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구독자가 3만명이 됐습니다 3만명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영상도 좀 많이 올라가고 한 3천명 5천명 이렇게 구독자 분들이 늘었을 때도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3만명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죄송한 말씀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많이 민망해요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가는 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는 참 많이 힘들었죠 지금도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참고 내년에는 즐겁게 마스크 안 쓰고 신나게 운동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겨울철에 자전거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즌을 접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가끔 아주 가끔 자전거를 이제 겨울에 타는데 그래도 타시는 분들은 또 계속 타시더라고요 중무장을 하시고 타시는데 겨울철에 자전거에 생기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쉬프터와 베아링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자전거의 움직임이 좀 둔해져요 변속을 했을 때도 이게 고장이 났나? 잘 작동이 됐었는데 뭐 낙찰을 한 적도 없는데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거나 그리고 어떤 저항감 페달링이나 크랭크를 돌렸을 때 뭔가 걸리는 듯한 약간 잘 뻑뻑한 그런 느낌이 예민하신 분들은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날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한 명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밖에다가 몇 가지 부품을 한번 내놔 봤어요 그 부품들을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옇게 성에 같이 꼈죠 성에가 꼈어요 그리고 다른 쉬프터, 쉬프터도 4개를 갖다가 제가 밖에다가 둬 봤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운 날에는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쉬프터 안쪽에는 약간 이제 시계 부품 같이 스프링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들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작은 부속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속들을 윤활을 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라던가 윤활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기름들이 날씨가 추우면 꽁꽁 얼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둔해져요 그 둔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날씨가 한 영하 10도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보면은 변속이 굉장히 더딘 경우였어요 어떤 경우에는 쉬프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움직임을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지금 밖에 있다가 지금 실온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변화를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요런 변속기의 소음도 변속기의 소리도 한번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죠 움직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요 소리도 한번 들어 볼게요 둔탁한 소리가 나죠 아쉽게도 로드 쪽 쉬프터가 없네요 얘도 그나마 얘는 소리는 좀 아까보다는 낫는데요 얘는 좀 느리죠 그리고 이 시프터도 한번 볼게요 생활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움직임하고 그리고 페달 자전거에는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헤드 쪽도 그렇고 크랭크 페달 허브 쪽 베어링이 들어가 있죠 플리 쪽에도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얘들이 돌렸을 때 좀 둔해지죠 안쪽에 그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완전히 얼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날씨가 추울 때는 조금 둔해져요 계속 돌아가면서 열이 생긴다 그러면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돌아갔을 때 추운 상태에서는 이렇게 둔해져요 자전거를 탔을 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자전거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변속기를 작동을 했을 때도 쉽게 리턴이 안 되거나 잘 올라가지 않고 굉장히 뻑뻑한 느낌이 날 수가 있으니깐요 그거는 겨울철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굉장히 심해서 리턴이 안 된다 변속기를 작동을 했는데 너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안쪽에다가 대롱이 달려 있는 유난류를 이런 사이에다가 집어넣고서 이렇게 변속기 보시면은 케이블을 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는 부분이 있어요 여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은 틈 사이도 있어요 시프터 틈 이런 데다가 안쪽에다가 대롱이 달려 있는 유난류를 조금 뿌려 주시면 얘네들이 안쪽에 그리스들이 좀 녹죠 녹으면서 작동이 조금 원활해질 거예요 제가 이 상태로 그대로 놓을 거고요 잠시 후 얘네들이 어떻게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지 보여 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똑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시프터 소리가 달라졌죠 움직임도 굉장히 빨라지고 소리도 달라졌어요 여름철에는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였죠 다른 시프터를 한번 볼까요 얘도 아까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었는데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소리도 소리도 빨라졌죠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페달 한번 볼까요 아까랑 돌아가는 느낌 자체가 다르죠 돌아가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천천히 돌아가면서 딱 멈췄었는데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생활차 시프터도 소리가 좀 달라졌죠 겨울철에는 이렇게 부속들이 얼고 프레임도 분명 영향이 있을 거예요 알루미늄에 어떤 딱딱한 특징이 있지만 겨울이 되면 조금 더 딱딱한 걸 저는 느꼈거든요 겨울철에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타셔야 될 거예요 억지로 뭔가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망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스펜션이 딱딱해져요 서스펜션 일단은 샥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에어 서스펜션 공기로 집어넣어서 공기압으로 작동하는 에어 서스펜션도 있고 안쪽에는 오일이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다 들어갑니다 오일이 들어가 있고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코일샥이 있어요 고무가 들어있는 지우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 지우개가 말랑말랑하죠 고무가 말랑말랑한 걸 가지고선 서스펜션을 작동한 경우가 있었는데 겨울철이 되면 얘네들이 딱딱하게 굳어요 서스펜션이 잘 안 들어가요 코일샥도 날씨가 추워지면 이 스프링이 얼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예전보단 하기 때보다는 굉장히 단단해져요 고장난 게 아니니까 샥이 잘 안 들어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다 아시죠 타이어가 얼어요 타이어가 얼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겨울철에 타이어를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들어가요 잘 빠지지도 않고 고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수축을 하겠죠 날씨가 추우면 수축을 하니까 더 짱짱하고 잘 안 벗겨지려고 해요 잘 껴지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는 상온에다가 집안에다가 좀 따뜻한 곳에다가 두고선 껴 주셔도 되고 만약에 잘 안 들어간다 그래도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헤어드라이어 헤어드라이어로 타이어를 좀 노골노골하게 계속 열을 좀 쐬 주시면 얘네들이 잘 들어가요 그리고 꼭 동기뿐만 아니라 잘 안 들어가는 타이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헤어드라이어로 좀 쐬 주시면 얘네들이 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웠을 때는 아무래도 타이어가 좀 언다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똑같은 코스를 탄다고 해도 동기에는 타이어가 얼었기 때문에 접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노면을 달린다고 해도 노면도 얼어있고요 그러면 똑같은 각도로 여러분들이 코너를 진입한다 그러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잘 다니던 코너였었는데 겨울철에 코너를 돌다가 똑같이 기울였다가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겨울에 동기에 타실 때는 코너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타이어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잘 안 붙습니다 여름하고는 다릅니다 네 번째 브레이크 성능의 저하 똑같죠 아무래도 브레이크 슈가 고무다 보니까 고무 성질이겠죠 고무다 보니까 딱딱해지면 제동력이 좀 떨어져요 혹시라도 림쪽에 물이 조금이라도 묻게 되면 얼죠 림에 조금이라도 물이 묻게 되면 얘는 얼어요 그래서 제동을 했을 때 그냥 밀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제동력이 떨어지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동력도 떨어지고 코너에서 타이어가 언 상태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죠 겨울철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유압 같은 경우 조금 반응이 느려질 수 있어요 안쪽에 있는 오일이 어는 경우보다 좀 둔해지죠 둔해져서 얘네들이 반응이 조금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리턴이 조금 둔해지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영하 10도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10도 이상이 되는 거죠 10도 이상이 됐을 때 브레이크가 터진 경우가 있었어요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 터진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추측에는 피스톤을 감싸고 있는 고무링 고무링이 겨울철에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너무 수축이 돼서 그 사이로 오일이 새지 않았나 추측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배터리 성능 저하 다 아시죠 겨울철이 되면 배터리 성능이 많이 떨어지죠 휴대폰도 예전에 비해서 빨리 배터리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후미등 라이트 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질 거예요 바로바로 충전을 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멀리 가셨는데 핸드폰이 완전히 방전이 됐다 그러면은 겨드랑이에다가 핸드폰을 집어넣고서 좀 녹여주세요 그러면 배터리가 다시 팍 올라갑니다 그렇게 통화를 하셔도 되고요 네 요렇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드렸어요 겨울철에는 몸도 굳기 때문에 낙찰을 했을 때 여름하고 다르게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옷도 여러 굽을 껍으니까 더 둔하죠 손도 얼기 때문에 제동력도 떨어지고요 자전거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몸의 반응 속도도 느려지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서 라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한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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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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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